인스펙트 키오십니다. 자 오늘은 킹폼싱 콤보 두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처음에 우리 비트맨초 2번 콤보 변형에서 할건데 원투홉을 주세요. 그 다음에 앞발 짚으면서 라이트바디 주고 손 뒤로 뺐다가 어퍼홉 그리고 왼발 오른발 사이드로 하나하나 짚고 투홉투 입니다. 요거까지 이어서 해볼게요. 지금 철권에 나오는 교복 같네요. 자 1번 하고 원투홉 바디 바디 어퍼홉 왼발 오른발 투홉 오른발 킹까지 다시 할게요. 들어오세요. 자 1번 호우 원투홉 어퍼홉 왼발 오른발 피하고 투홉 오른발 킹까지 요게 1번이구요. 이번에는 조금 어렵습니다. 잽 주고 백스텝 원투 그 다음에 슬립하고 투홉투까지 하실거에요. 잽 백 원투 잽 백스텝 원투 바로 앞으로 나오면서 슬립 주고 투홉투 그 다음 위빙으로 넘어가실거에요. 오른발부터 위빙 양호 따당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사이드 잡고 바디바디 어퍽 그 다음에 왼발 킹 주고 투홉 오른발 그리고 발맞고서 투홉까지 따당 어투홉 왼발까지 가실거에요. 오른쪽으로 머리가 좋은 똑순이 똑순이 자 가위낼고 째병원투 왼바바바 시즙축축 유윙하고 양호 그 다음에 땅땅 어퍽 왼발 킹 주고 오른쪽 발 주시고 엄청 잘하시네요. 한시 시작 어 어 어 어 어 왼발 킹 주고 오른쪽 발 주시고 오른쪽 발 주시고 다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하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여기서 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시간 되겠습니다.